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드리며 안녕하십니까 일체의 전문가인 메모 일치료노트 일관공학신문사 일본쪽 자료인데요 단금질균열이 발생되면 취할수단은 3가지 정도가 있다 1번 우선 젤로 단금질균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한다 단금질을 한 다음에 균열이라고 해도 모두 다 단금질균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요 단금질을 하기 전에 균열이 되어 있어도 이것이 단금질에 의해 균열이 크게 성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선 파단면의 모양과 균열이 발생된 장소로부터 단금질균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단금질균열은 흙피는 부착되지 않고요 흙피는 처음에 주저했을 때 만들어진 표면 같은거죠 흙피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발생된 장소도 두께의 급변부라던가 샤프코너 등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너 위대한 코너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균열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금질균열이라고 알았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단금질균열은 재질의 결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단금질의 기술이 나빠서 일어날 경우가 많다 즉 상온에 도달하기까지 연속적으로 냉각했을 때 균열이 발생되기 쉽고요 단금질으로 바로 뜨임을 하지 않았을 때 단금질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표면에 그침이 심할 때 표면에 탈탄증이 있을 때 탈탄증이면 결국 탄소 우선 순철화되어 있는데 약하다 보니까 내부보다 표면에 약하다 보니까 평창될 때 약하니까 균열이 발생될 수 있어요 표면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림을 하지 않고 단금질을 반복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방지 대책으로서는 다음에 다섯 가지가 생각할 수 있다 1번 우선 형상이 부족한 것을 수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두께의 극혁한 변화를 피하고요 형의 밸런스를 도모하고 외유 구멍을 가공하고 면치의 코너브 다담질 코너브를 예리한 부분을 깎아주는 거죠 45도 정도로 깎아주고 구멍에는 점토나 성면으로 메워야 되고요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하지 말 것 이것에는 시간 잠금질이나 마켄치로 수행할 것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당금질을 했다면 바로 뜨임하고 당금질 온도를 가능하나 낮게 할 것 그 다음에 당금질 온도를 높게 하면 탈탄이나 표면이 거침이 많아지고 당금질 근육이 이렇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을 침탄 또는 질화하고 나서 당금질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시면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중 이런 그림이 하나 있죠 보시면 당금질 할 때 보면 임계구역이고 위험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구역은 결국에 한 550도 약 탄소강으로 550도 정도 되죠 550,560도 폴라이트 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빠르게 냉각하고요 빠르게 냉각하고 이 부분이 통과됐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냉각하는 것 이게 이제 시간 잠금질 또는 마켄치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한다면 계속 빠르게 상온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이 부분만 빠르게 한 다음에 폴라이트 코만 통과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공랭해서 인출해서 공랭해서 물속에 넣었다가 인출해서 공랭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서 그녀를 줄여주자 방지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